깡미 때려.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. 깡미 가나요? 유채영 골픽 볼. 깡미가 강하게 참았지만. 진짜 잘 찬다. 자 올라가. 정선이 좋다 정선이 정선이. 진정선 봐 진정선 나이스. 정선이 그렇지. 벌려 벌려. 깡미 선수 다영. 작은다영. 작은다영. 마지막 그리블이 오른발에 맞고 나가버렸어요. 야 깡미야 좀 차분해. 뭘 이렇게 막.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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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쏘리 쏘리. 아 쏘리 쏘리. 올리지 마 고가에 올리지 마. 스윙파의 골입니다. 자 이순환 골피터. 깡미. 작은다영. 다영 딱 좋아요. 진정선 진정선 진정선. 깡미가 잘 들어섰습니다. 올라가 올라가. 올라가 올라가. 오. 윤진. 좋아. 좋아. 윤진. 아깝습니다. 언제 나타나서. 적어서 또 끊어내는. 약간 오묘한 맛이 또 있었어요. 갑자기 나타나죠 문진이 선수는. 야 깡미야. 뭐 그렇게 하지 마. 나 너무 흔들었나 봐. 집중. 이순환 선수의 이 던지기가 좀 짧다는 거를 다영 선수를 포함해서 지금 다코스 선수들이 알고 있어요. 조심해야 됩니다. 안전하게 해줘야 됩니다. 차분하게 차분하게. 자 이순환 골키퍼. 자 갑박을 하는. 갑박을 하는. 갑박합니다. 끊어내는 큰다영. 진정선 작은다영 작은다영. 진정선 작은다영 작은다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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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다영 작은다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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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순환의 선박입니다. 절임. 절임. 자. 자 오 1대1이여. 자 오 1대1이여. 앙영원. 나아줘 나아줘 나아줘. 나아줘 나아줘 나아줘. 앙영원. 벗어납니다. 양 팀이 큰 펀치를 하나씩 주고받았는데. 모두 빗나갔어요. 앙영원 선수는 정말 분위기 메이커네요. 네. 지금 근데 별 따라서 잘 돌아뛰고 먼 포스트를 보이면서 센스임을 실패했거든요. 그렇죠. 앙영원 선수가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고요. 네. 아아아아악. 야 채무리에 채무리에 잘했어. 야 너무 잘했어. 으뜸 언니 내려와 으뜸 언니 내려와. 우리 거 우리 거세요.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 다 코스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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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viously 영업으로 Lights 이 중 highway 500 organisations.